1주년 1주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주년 깜짝 놀랐네 끌려오는 줄 알고 1주년 뭘까? 저게? 벤시일까? 광가일까? 응? 뭐야 새로운 도전자 바이킹이라고? 오호호 애기사람? 개꿀 너무 좋고 오오오 음 NC가 나왔군 룬팔에는 딱 미탈이 각이다 이번엔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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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시 그냥 찍어놓은 건가? 아닌데? 분명히 올 텐데 벤시가 뭐야 화음차가 왜 이렇게 많아? 여기로 온 건가? 화음차가? 오이 쉣 아니네? 탕망이만 찍은 거네? 그냥 메카닉인가? 메카닉구나 와 화음차 잡아도 다행이다 이거는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쎄? 미쳤는데 그냥? 데미지가? 이거? 훨씬 났네 그거보다 버쏠 그건 안 돼 베스팅 가스가 없어 저기 세 플래시보다 훨씬 낫구만 아 이거 위탈 안 했으면 오히려 쉽게 먹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? 연실을 계속 찍네? 어휴 뭐야 아 저거 잡아줘 못잡아? 아 아깝다 다행이다 서로만 찍는거야? 이거 화염차만 줄여줘도 좋아 이득 많이 받고 상대방 조합이 되게 특이하네 탱크가 없는 조합은 꽤 오랜만인데? 근데 은폐를 안 누를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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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참 아 아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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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가 좀 피하자 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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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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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물이 부족 광물이 부족 우리 경북이 공격을 받습니다 어머머 샴벨 유령이 나와있네? 영원히 퍼뜨려 저는 이 곳에 있을 곳에 있습니다 모모가 공격으로 고맙니다 If you can like this 저장으로 풀려는 학생들에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이 폭탄 기지는... 으하! 보급품이 꽉 찼잖아! 여유 공간을 만들고 으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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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은 우흠은 윙 의지 이쁘다 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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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리를 툭타고 있어! 보급품이 꽉 찼어! 어택장으로 고고! 와! 보급품이 꽉 찼잖아! 여유 공간을 만들 시간이야! 그리고 이걸로 하실 수 있어서 공간을 넣어둬게. 넘어가면 너의 매력을 기적해! 이걸로 이걸로 못 넣어둬! 너무 많이 장신하지만... 이걸로 다 없겠어요? 어... There we go! 이걸로 다었는 건 아니죠? 그래서 더욱 없는 것 같네. ㄷㄷ 아이씨 가면첨 보였나? 애초 알고 있었나? 그냥 대기 타고 있네? 아이씨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아... 히힛 ㄹㄹㄹㄹㅇ ㄷㄷ 히히... 아, 대구품이 꽉 찼잖아! 여유 공간을 맞을 시간이야! 깜빡 사이 mascot ㄷㄷ ㄷㄷ 여유 공간을 마실 시간이야 히힛 아이씨 아 이거 벤시가 있어 지구야? 아이씨 아이씨 방향은 이대로 ㄷㄷ ㄷㄷ ㅋㅋ 다음은 터뜨렁입니다. ㄷㄷ ㄷㄷ 아 너무 힘드네 아니 여기 간거는 아 여기 가면서 땅굴도 뚫었으면 럭커도 살리면서 되는건데 아쉽네 생각보다 맹독충이 유령을 잘 녹이는데 왜 잘 녹이지?